고맙습니다. 박상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9월 평가원 지구광고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를 찍고 총평을 찍고 있습니다. 8월 31일 날 시행이 됐는데 지금 자정이 넘었네요. 그 다음 날입니다. 이제 다음 날인데 자정이 좀 넘은 시각에 지금 총평을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가원 시험은 쉽든 어렵든 간에 학생들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문항수인데 사실은 매번 얘기하지만 문항수는 그냥 분류하는 그런 느낌이지 보통 문항수가 보통 이런 식으로 6, 7, 7 정도로 계속 맞춰지니까 그렇게 밸런스가 맞는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건 뭐 틀릴 리가 없고 자, 등급컷입니다. 이거는 메가스터디 수요일 기준 등급컷인데 이게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총평 찍고 나서 47, 44, 37, 30 이게 좀 특이하죠. 여긴 3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제 여기가 7점 차이가 나고 7점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어쨌든 이게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 않은 거니까 지금 이성적으로 대학 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볼게요. 전체적인 난이도라는 그런 것들은 뒤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보시면 오답률 베스트 5인데 사실 14번하고 20번은 거의 똑같아요. 오답률이 공동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14번하고 20번이 뭐냐면 14번이 요 문제죠. 14번이 문제가 그... 그렇죠. 이게 이제 별의 물리량 나오는 문제 요거였고 20번은 이제 그 우주론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그죠. 그래가지고 우주모형에 관련된 문제가 나와가지고 요 두 가지가 상당히 학생들이 까다롭게 청문 단원이죠. 둘 다. 우주 단원 그리고 18번은 이제 이것도 우주 단원이긴 한데 외계 행성 탐사 파트 상당히 어려워했고요. 17번 고지자기 문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어려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고 그리고 12번이 오답률 베스트 5 5위를 차지했는데 요 문제도 이제 우주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원 빼놓고 전부 다 3단원에서 난도가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만... 이거만 이제 1단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고 이게 어려울만한 주제들을 많이 틀렸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률이 38%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인 거지. 이게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오답률 베스트 5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요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선생님이 한 두 문항 정도는 풀이를 갖다 여기다 좀 삽입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요거 좀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얘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와 2위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4번. 자 오답률 1위 문제입니다. 20번하고 14번이 정답률이 똑같네요. 38%로 두 개가. 지금 38%인데 2번 29%, 3번 15%, 4번 11% 이 정도면 약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찍었다. 아니 이거 근데 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연산 미스만 하지 않으면 안 틀리는 문제거든. 연산 미스를 했을 수도 있어. 연산 미스를. 근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바로 그냥 가볼게요. 이게 되게 스탠다드하게 나왔거든. 표면 온도, 광도, 그리고 반지름. 아 그리고 이 문제는 근데 좀 새로운 게 있었어. 이게 뭐냐면 질량을 좀 물어봤죠. 질량. 질량을 좀 물어봐가지고 요게 질량 물어보는 건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분명히 당황했을 수도 있거든. 내가 HR도에 찍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HR도 상으로 분석을 해야 돼. 별 나오면 얘들아 그 새로운 자료가 딱 나오잖아. 만약에 새로운 문장이 나왔다고 해봐. 이런 자료가 뭐 흔한 자료였으니까. 새로운 문장이나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항상 기본이 별의 분류를 배울 때는 별의 분류가 HR도로 분류하는 거잖아.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봐봐. 일단. 표면원도 나와있고 광도 나와있고 반지름 나와있는데 우리가 쓸 식은 당연히 L은 4πR제곱 시그마T의 4제곱을 쓰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광도를 구할 때는 R제곱 T4제곱을 하시면 되니까 이게 100분의 1이잖아. 그럼 R제곱하면 100분의 1 나오거든. T4제곱하면 100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0.01이 될 거야. 광도가. 100분의 1이 됩니다. R제곱 T4제곱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표면원도. 요기 봐봐. 표면원도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들? 표면원도는? T는 R제곱분의 L에다가 4제곱분 하면 되거든. 봐봐. R제곱분의 L이야. 그러면 이게 2분의 5의 제곱분의 100이거든요. 요거에 4분의 1승 가시면 돼요. 요값은. 그치? 아, 쉬워. 이게 4분의 25잖아. 그치? 올라가면요. 얘네들이 25니까 16이 돼요. 바로 계산할게요. 16의 4분의 1승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2로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으시고. 그죠? 그리고 반지를 요것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R은 T제곱분의 루트 L이거든. 그러니까 T제곱분의. 이게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의 제곱분의 루트 L. 그러니까 9죠. 그럼 얼마가. 이게 숫자 딱 떨어지게 계산이 돼 있어. 이게 9분의 16이 나오거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16 나오죠. 16 나오죠. 숫자는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이게 16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숫자를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 다 집어넣었어. 그럼 내가 HL도에다 한번 찍어볼게. 찍어볼게. 찍어보면 여러분들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 있는데 온도를 갖다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X축에 표면온도 집어넣고요. Y축에 광도 집어넣은 다음에 한번 해보자고. 0.01, 100, 그리고 81이 있네요. 기역, 니은, 디귿이 지금 보시면 이게 온도가 가장 낮고요. 이게 가장 높네요. 그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을 이렇게 한번 배치시켜요. 이게 기역, 니은, 디귿이야.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광도가 0.01부터 0.01은 한참 밑에 있어야겠죠? 0.01. 어차피 이게 로그 스케일이니까 0.01, 1, 10, 100 이렇게 간다고 해보자. 여기가 100이라고 해볼게. 100. 그럼 여기다가 라인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라인을 긋는 거지. 근데 이게 별을 분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일단은. 동그라미 기역이 어디에 찍히냐면 광도가 0.01이니까 여기입니다. 동그라미 기역.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니은이 어디에 찍히냐면 이게 이제 광도가 100이니까 여기에 찍힙니다. 동그라미 니은이. 그리고 동그라미 디귿이 어디에 찍힐 거냐면 얘가 81이니까 여기 조금 밑에 찍힐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여러분들 이게 누가 여기 별들을 3개로 분류를 했잖아. 주계열성, 거성, 백세계성이니까 이게 백세계성이 돼야지. 그치?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주계열성이 돼야죠. 왜냐하면 이게 주계열성이 되면 이게 거성이 될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반지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가거든. 주계열성이 이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게 주계열성이 될 수 없고 이게 거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계열성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뭘 만들어주냐면 HR도에서 이제 여러분 주계열성 라인을 한번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다 치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 이제 아, 문제를 풀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봐봐. 기역.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은 기역이 니음보다 길다. 기역이 니음보다 길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안 되죠. 온도가 높을수록 짧으니까. 틀렸습니다. 니은 봐봐. 기역의 절대 등급 빼기 니은의 절대 등급이래. 자, 이 절대 등급 두 개 차입니다. 만 배 차이 납니다. 만 배면 등급 열 개 차이 나죠. 그래서 니은은 맞았고요. 그리고 별의 질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이렇게 났는데 자, 니은하고 디귿의 별의 질량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게 좀 어려워야 되나.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거성 단계로 갈 때 생각해봐. 보통 우리가 거성이라고 지금 줬죠. 근데 주계열에서 거성으로 여러분들 진화를 할 때 어떤 단계를 거쳐, 이게? 오른쪽 대각선 위로 가잖아, 그치? 태양질량 되는 아이들도 지금 보시면 오른쪽 대각선 위로 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니은이 주계열성이긴 한데 반질이면 한 2.5배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거의 A0형에 가까거든요, 이게? A0형에 가까운데 이게 오른쪽 대각선 위쪽으로 진행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얘가 진화해서 얘가 될 수가 없어. 얘는 더 아래쪽에 있는 별들이 진화해서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를 조금 알고 계시면 좀 편한데 광도가 한 81배 정도 되잖아. 그럼 100보다 작단 말이야, 지금 얘가. 100보다 작아.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얘가 밑에 있는 별이 진화를 해서 거성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주계열 단계에서도 얘보다 질량이 어떻게 돼? 얘가? 아, 얘가 얘보다 작아야 된 거야, 주계열 단계에서도. 그러면 주계열 단계에서 질량이 작았다. 그럼 거성 단계에서는 더 클 수는 없지, 절대로. 왜? 별은 진화하면서 질량을 자꾸 소실시키잖아. 질량이 소실되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 좀 여러분들 생각할 때 HR도를 갖다 그린 다음에 문제를 좀 푸는 습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했어. 그래서 정답률이 38%가 나왔습니다. 어우, 2번을 진짜 많이 골랐다. 디귿 대비 그랬구나. 2번을 진짜 많이 골랐네. 자, 그렇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HR도를 그리지 않고도 판단하기 좀 어려운 문제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평가원에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느낌으로 풀지 마시고 정확하게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뭐라고 그럴까 정확한 풀이 방법을 갖다가 조금 생각을 많이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대망의 20번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아마 설명을 내가 수업시간 되게 많이 했던 그런 주제라서 잘 들은 친구들은 거의 다 맞췄을 건데 디귿보기 때문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정답률이 지금 38%인데 디귿보기 때문이 아닌 것 같은데 1번 10% 3번 13% 4번 17% 5번 22% 지금 찍은 겁니다. 지금 찍은 거거든? 이게 그림에 좀 위약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문제가 되게 친절해. 친절하거든? 이 문제는 어떻게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봐봐. 그림 가는 어느 우주 모형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120억 년 전 은하 P에서 방출된 파장이 람다인 빛이 80억 년 전 은하 Q를 지나 현재의 관측자에게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자, 이거 밑줄 쳐야죠.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그러잖아. 자, 그래서 우주의 크기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120억 년 전에 우주는 가속 팽창하였다. 자, 이것도 애들이 외워서 풀던데 이건 자료 해석이야, 얘들아. 좀 엄밀히 말하면 여기 봐봐. 여러분들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의 의미는 우리가 열심히 배우잖아.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야, 이건. 우주의 팽창속도야.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가 우주의 팽창속도라고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를 배우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점점점점. 감소하잖아. 어, 그러면 여기는 감속 구간이네. 그치? 여기서는 이렇게 점점점 증가하거든, 얘가. 아, 여기는 가속 구간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거는 이거하고 배경 지식으로 애들이 갖고서 푼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70억 년 정도 됐을 때가 얘네들이 가속과 감속이 바뀌는 구간이거든. 70억 정도 됐을 때가. 그래서 그거 갖다가 푼 학생들도 꽤 있었는데 그건 잘 하셨어요. 음, 근데 원래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120억 년일 때는 감속 구간이기 때문에 가속 팽창하였다는 틀이었습니다, 지금. 알겠죠? 그래프 보시고 하는 건 사실은 거고. 피에서, 니은. 피에서 방출 된 파장이 남다인 빛이 퀴에 도달할 때 파장은 2.5 람다다. 참, 뭐래? 문제에서 지금 설정 다 줬잖아. 우주 공간을 진행하는 빛의 파장은 우주의 크기의 비례에서 증가하는데, 봐봐. 5분의 1이고, 2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피에서 방출 된, 여기죠. 얘가 람다래. 120억 년 전이잖아요. 이때 크기가 5분의 1이었어, 우주가. 그치? 상대값이. 그러면은 80억 년일 때잖아. Q에 도달할 때. Q에 도달할 때인데, 여기서 여기 도달하잖아. 지금 도달할 때. 80억 년 전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우주의 크기가, 상대적 크기가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대 크기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0.2 대 0.5가 나오거든? 그럼 2.5배가 돼야지, 파장이. 우주의 크기의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람다였으면은 2.5 람다가 바로 나와주셔야죠. 그래도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문항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문제의 조건 갖다 푸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가원 시험 볼 때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이걸 알고 있는 것인가, 배웠던 것인가, 자료를 보고 푸는 것인가. 이거 구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근데 잘 생각해봐.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내가 처음 드는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떠오르면 무조건 문제 내에 조건 갖다 풀어야 돼. 그 차라리 어떻게 할 건데? 그 자리에서 막 채권해서 볼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문제의 조건을 잘 읽으셔야 된다고. 그림을 잘 보시고. 그럼 보시면 피해서 출발한 비치, 취지점이 여기잖아, 여기선. 그치? 여기에 도달을 했어, 지금 보니까. 비치의 이동 경로 보니까. 그래서 얘가 아, 2.5배 정도 된다. 아, 그리고 너희도 이거 이렇게 휘는 이유는 알지? 아,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이거 휘는 이유는 되게 심플해. 왜냐하면 빅뱅 시절에는 한 점에서 출발하잖아. 그래서 우주가 팽창을 하는데 팽창을 하면서 빛이 오는 건데 이걸 갖다 연속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요. 실제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실제 모양이 이렇게 되거든, 이게. 관측자한테 도달하려면.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디귿. 나에서 현재 관측자로부터 Q까지의 거리. 자, 나에서 현재 관측자 여기 있지. 현재 관측자 여기 있잖아. 어, Q까지의 거리래. 여기까지의 거리죠? 여기가 Q잖아, 지금. 어, 동그라미 ㄱ. 85강년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 봐봐. 빛이 이동 경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찍고 얘가 관측자한테 왔단 말이야. 그럼 찍고 관측자한테 왔을 때,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되냐면, 80억 광년을 진행한 거야. 봐봐. 빛의 진행 경로가, 경로가 80억 광년은 맞아. 이거 잘 들어야 돼. 빛이 진행한 경로가 80억 광년인 거야. 빛이 진행한 거리죠. 거리가 80억 광년이라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Q 지점이 있잖아. Q 지점. 응. Q 지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80억 년 전에 Q 지점에서 빛을 쐈다고 생각해도 되거든. 그치? Q 지점까지의 거리는, 85억 광년보다 무조건 멀게 될 수밖에 없어. 응? 왜냐하면, Q 지점은요. 저기, 이게 빛을 출발화시키는 위치라고. 이렇게, Q 지점은 빛이 진행하는 그 시간 동안에 후퇴를 하고 있잖아, 나한테. 그치?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자주 예를 드는 건데, 이런 거야. 내가 이제 학생들이 있으면 이런 얘기하거든. 응. 이게 선생님이 교실에 이렇게 있으면, 내가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야. 내가 이렇게 서 있고, 학생들이 앉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 학생들이 우주에 있는 어떤 각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응?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뭘 던져, 돌을 던져. 이렇게, 돌을 던져 나한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등속으로 던져, 모두가 다. 등속으로 던진다고 해봐, 나한테. 등속으로. 시, 땅에 등속으로 던져, 나한테. 전부 다. 던지지 마. 어. 던져. 이게 던져. 이게 던졌어. 공을 던진다고 해보자, 그럼. 좀 소프트하게. 테니스공, 그거 맞아도 아프겠네. 어쨌든, 테니스공을 던져. 그럼 내가 이런 거야. 맞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어? 막 우시, 이런 거죠. 맞으면 내가 볼 수 있는 거야. 맞으면 볼 수 있어,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나를 중심으로 동심원상으로 커지겠지, 그치? 맞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던지는 테니스공이 빛이야. 여러분들은 빛이 방출한 지점들이라고. 그래서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게 지평선이 넓어지는 거거든.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시점에 얘를 던지고 뭐 하냐면, 여러분들은 뒤로 가버려요, 우주공간이라면. 그래, 이런 거야. 던지고 뒤로 가는 거야, 내가. 그러면 이 공이 날아온 때 걸리는 시간 자체는,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80억 년이잖아. 이게 80억 광년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공은 80억 광년 동안 날아온 거야. 80억 년 동안 날아왔기 때문에 80억 광년을 날아온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간이 80억 년이라고, 이게. 근데 그동안에 우주공간은 계속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던진 사람이 뒤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딱 던지고 뒤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나와 관측자, 받아내는 사람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80억 광년보다 길 수밖에 없지. 무조건 커야 돼, 여러분들. 이건 우주의 팽창률을 제시해 준다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거리 계산하는 것 같지는 안 나올 거야. 이게 크다 작다를 비교하는 게 나올 거라고 내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거든요. 선생님이 미드데이 모의고사에 이런 비슷한 걸 넣은 적이 있어. 이 미드데이 모의고사에 이게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모의고사 같은 걸 열심히 풀어보시면 이게 비슷한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되거든. 애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게 교과서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데 지평선에 대한 개념을 가르칠 때 이런 거야. 우주의 지평선,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인데 빛이 우주 배경고사에 출발해서 약 138억 광년에 날아온 건 맞다. 하지만 출발한 그 지점의 거리는 대략 한 470억 광년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우주의 실제 크기를 얘기하는 방식이거든. 왜? 던지고 뒤로 가니까. 되게 간단한 개념이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셨으면 상당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선생님이 지평선 개념 설명할 때도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빛의 진행 경로, 빛 자체가 진행한 경로라는 단어를 쓰면 80억 광년이 맞는데 출발한 지점은 던지고 후퇴하기 때문에 80억 광년보다 당연히 커야 된다라는 게 여러분들 포인트야. 이거는 연계교제도 나왔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연계교제도 나왔었으니까 이게 작년 연계교제는 좀 제대로 나왔고 이게 반복적으로 여기저기서 다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니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잘 보셨죠? 그래서 이 문제하고요. 이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풀이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과 지식상으로 풀 수 있는 이 자료해석 능력들을 좀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료에서 뭘 끌어낼 수 있는가 이것도 되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내가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총평대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에 어떤 생각하고 들어갔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문제 딱 봤을 때 아,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갖다 풀기 시작했을까? 이 문제에서 뭘 갖다가 물어보는 것일까? 내가 시험장에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인가?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드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기본 개념이 다 되어 있으면은 안 틀려. 안 틀리는데 기본 개념을 얼마나 탄탄하게 가져가야 하는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적재적소에서 꺼내 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적재적소에서 꺼내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뭐 이게 나머지 오답률 높은 문제들은 저기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해 보도록 하시고요. 총평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9월 모평 어떤 상황이냐면 개인적으로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고요. 6평보다는 어려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6평에는 이렇게 조금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는데 이게 조금 더 강화됐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예년에 그런 상황들을 좀 돌이켜보면은 작년에는 6평 싣고 9평 싣고 수능이 완전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졌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등급컷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작년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물론 문항의 난도의 경향성은 좀 달라요. 방향성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작년 6평, 9평은 약간 말로 이렇게 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는데 수능에서 갑자기 계산 문제 나오고 이러니까 학생들이 당황했거든. 그런데 이번 9평은 계산 문제가 적절히 섞여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아주 뭐 극악의 계산 문제, 고난이도 계산 문제 이런 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난도가 한 중간 정도 난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작년에 총평할 때도 내가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갑자기 난도가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야 사실은. 나도 뭐 점쟁이가 아니잖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올지는 나도 몰라. 그건 몰라. 아무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는 9평의 의미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냐면 9평은 일단 우리가 약점을 좀 보완하는 시험이었다. 약점을 좀 체크하는. 약점 체크하는 여러분들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난도를 떠나서 사실은 내가 틀리면 어려운 시험인 거야. 시험이란 걸 원래 그래요. 내가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거거든. 다른 모든 학생들이 다 쉽다고 얘기해도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거거든. 그러면 도대체 나는 왜 어려웠는가. 그 포인트를 잡으셔야죠. 그쵸.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 내가 취약한 부분이 뭘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난 지구과학과 안 맞아. 이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잘못 잡거나 아니면 공부의 양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기출을 열심히 푼 친구들은 되게 커버하기 좀 쉬웠어. 특히 뭐 엘리뉴 문제나 이런 것들은 나왔던 주지만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거든. 그럼 나는 기출 분석이 제대로 돼 있는가. 이거 한번 더 돌이켜보세요. 이거 의외로 이 시점까지도 기출 분석이 안 되어 있고 애들이 사설 모의고사에 막 목을 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물론 나도 내가 모의고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기출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런 모의고사를 푼다고 해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지가 않다고. 아 이게 기출 요소에서 어떤 걸 이렇게 가져갔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 눈치채야 되거든. 그래서 생각해봐. 수능 문제를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이 맞추는 어떤 선생님이 있어. 가능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면 한 세트만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 수능 문제하고 낼 수 있는 거잖아. 그건 누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차근차근 기본기를 잘 다져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실력을 쌓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 거쳤느냐가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기출을 여러분들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도 좀 중요하고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EBS 다 봤는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 연계된다잖아. 열심히 봐야지 그럼. 연계된다잖아. 그럼 열심히 풀어야지. 알겠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세요. 그 다음에 N제를 하던 모의고사를 풀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기출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N제 모의고사 건드렸다 거든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내가 나한테 찾아오는 N수생들 중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기출을 제대로 안 봤어요? EBS 제대로 안 봤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었어요. 이게 방향성이 과연 맞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최대한 좋은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하려고 노력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기출은 기준이거든. 그런데 기준과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간다? 이거는 조금 방향성이 안 맞다. 그리고 남들 다 모의고사 한다고 여러분들 같이 우우 해서 하지 마세요. 내 방향성과 내 속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수능 공급은 완전 싼 마요이거든? 그러니까 내 길을 가야 돼. 주변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라고.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 성적이 올라갑니다. 봐봐. 내가 만약에 1, 2등급이야. 그럼 하세요. 괜찮아. 하세요. 1, 2등급 받는 친구들은 해도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한 3, 4 정도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밑에 등급을 내가 받았단 말이야. 그럼 뭔가 내가 부족한 거거든?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생각해 보라고. 이 등급은 실수해서 뭐 그렇다고 치자. 어떤 친구가. 실수해서 그렇게 받았어. 난 기출 EBS 다 봤는데. 그럼 이런 친구들 한 번 더 보세요. 그냥. 뭘 보냐면 최근 2개년 평가원을 일단 봐봐. 최근 2개년 평가원. 그런 다음에 학평을 보는 거야. 이거 얼마 안 들거든요. 시간 안 들거든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거 시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해봐서 몇 회가 안 되거든요. 2개년이라서. 그러니까 그걸 먼저 보시라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맞는 방향성이야. 그 다음에 이걸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은 어떤 학생들은 특정 주제나 어려운 주제나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계세요. 이거는 내용 공부를 꾸준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면 강의를 듣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서들이 있잖아. 내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 거 있을 수도 있고 수능 특강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수능 특강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읽어봐야 돼. 왜냐하면 지구과학은 자꾸 여러분들 잊어버리는 과목이야. 원래가. 과목 특성이 그래. 왜? 단기간에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돼? 계속 채워나가야지. 내가 약간 페인트 칠하는 거랑 비슷하게 예시를 드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오돌도돌한 여러분들 벽면에다 페인트를 칠해. 그럼 한번 쓱 칠하면 어떻게 돼? 다 칠해지지 않겠지. 그럼 계속 더 칠해야 되는 거야.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고 그래야지 꼼꼼하게 채워지죠. 그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구평 이후엔 여러분들 엔제 모의고사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나한테 맞춰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알겠지? 그리고 개념들 빈 구멍들이 있으면 그거 채워나가려고 개념서를 다시 한번 뒤적뒤적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진행하시면 되겠고 1, 2등급 받는 친구들은 엔제 모의고사 진행하셔도 됩니다. 진행하시고 그걸 갖다 꾸준히 하시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약간 게릴라식으로 개념편을 다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계속 반복 훈련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제 가지고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만큼 풀 수 있는지도 계속 연습하셔야 되고요. 알겠지?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서 내가 실수도 줄이고 그리고 빈 공간도 찾고 빈 구멍도 찾고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막판에는. 그러니까 조금 지루함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가 예시를 때 항상 운동선수들 예시를 많이 드는데 훌륭한 운동선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공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운동을 잘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라든가 또 너무 옛날 분은 아니시죠? 김연아 선수라든가 다들 아시죠? 박지성 선수라든가 손흥민 선수라든가 이런 축구 선수들은 다 아시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반복 연습을 많이 했겠냐고. 물론 월드클래스죠. 그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 완전히 채화가 되고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에도 내가 반복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거기서 드러나게 되거든.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제를 너희들이 이제 풀어봐. 구평을 좀 잘 봤으면 상관없는데 좀 잘 못 봤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어. 본인한테. 그러면 모의고사 한 세트를 가져다가 풀어봐. 한번. 풀면서 내가 이걸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내가 빈 공간이 무엇인가 봐야 되는 거야. 구평도 그런 방식으로 복귀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빈 공간들이 보이잖아. 그럼 계속 채우는 거야.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수능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도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 얘들아. 다 어려워하고 다 힘들어하고 다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꼭 이뤄내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도 끝까지 같이 열심히 할게. 나도 지금 선생님도 밤낮 없이 계속 뭔가를 만들고 계속 하고 있거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달려나가 봅시다. 그런 다음에 수능날 웃어야지. 그치? 그래서 열심히 잘 봐서 대학 갑시다. 알겠지? 9평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총평 마무리하도록 하고 선생님 수능 때까지 파이널 컨텐츠들 남았는데 그거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업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